네, 충주시장 선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. 세 차례 조사 모두 5차 범위에서 1, 2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. 새누리당 조기령 39.5, 세정지연합 한창이 41.5, 무소속 최영일 3.9%로 선두주자 간 대결은 더 팽팽해졌습니다. 적극 투표층만 추리면 조기령 45.6, 한창이 41.6으로 5차 범위 안에서 경쟁 중입니다. 1차 때 나란히 32%대였던 두 후보의 지지율은 2차 때 6, 7%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지나 싶더니 이번 3차 때 좁혀졌습니다. 다만 세 차례 조사 모두 5차 범위가 ±4.4%포인트로 두 선두 후보 간 격차는 의미가 없습니다. 1차 조사에서 20%를 넘었던 태도 유보층이 2차와 3차에선 15%로 줄었지만 실제 투표에서 당락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